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슈우나라도! 다 잡았어! D 플러스 기어! 슈우나라도 지금 잡았어요. 잡았는데... 네, 갑니다. 결국 에이스가 나옵니다! 면대 던지면, 면대 던지면! 시키 안 들어갔고요. 와! 허전공! 허필이 났어요! 그 다음! 다 화가 났어요! 다 화가 났어요, 화가 났어요! 와! 윤뱃대요! 에이스 걷고! 바이브도 체력 얼마 없습니다! 바이브도 체력! 바이브도 체력! 바이브도 체력! 슈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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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스도 많아 없어요! 오! 바텀 쪽에서 그냥 진행시켜! 한 번 더 해봐! 가자! 잡아먹어! 오! 그래도 일단 바이브도 체력이 되고 슈가이동 오는데요? 카운 되나요? 슈가이동에 오는데요? 슈가이동? 너무 잡았는데요? 바이브도? 차별종 같아요! 차별종 같아요! 그리고 세이스트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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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서가 앞중에서? 오! 네이셔가 나왔어! 대길대요! 끝까지 싸우면 돼요! 근데 이거 다음으로 시작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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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! 바이브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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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이브도! 팅! 왜 갚으니! 뭐! 뒤플руп! 뒤플руп! 죽어요. 죽어요. 부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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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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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타 끝났죠. 디플러스 기아! 왕위를 찬탈당한 디플러스 기아가 정신차리면 길고 갔습니다. 결국 길고 돌아. 케이스와 디플러스 기아가 현승에서 만나는 건가요? 그럴 것 같은데요. 하지만 힘들어 보이는데요. 케이스와 디플러스 기아다. 디플러스 기아다. 방금은 복수 끝냈고 너만 잡았다. 빼앗긴 일홍의 자리를 되찾고자 합니다. 여기서 경기까지. 체크!